그 12번 보니까,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are the following is true of lions, lions에다가 하이라이트 쳐보시고, 일단은 타이틀 보세요. characteristics of cats, 고양이의 특성, 나와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워드가 lion이니까, lion 찾아보니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와있네요. 첫 문장에, lions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cats. 그러니까, 이 사자들은 구별된다. 다른 고양이들과,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고서, 그, 초이스를 봐봐. 초이스를 보니까, A에, they live in groups under other cats, they usually hunt and eat alone, they are monogamous. 모노가모스가 뭐예요? 1회. 1회 차제. 아오. 모노가모스. 음. 그리고 D는, females often abandon their cubs. 1회 차제. 2회 차제. 2회 차제. 2회 차제. 지금 이거만 봐가지고는, 지금,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뒤에 가봐야겠죠? Because highlight 치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포인트가 되겠는데? 왜냐하면, because their habit of living in a group. 아, 이 문장 끝까지 봤으면, 이거 한 문장 보고 답이 나오는 거네. 어떤 거? 그룹으로 있다. 라는 거. 그 답은 바로 A죠. 그죠? They live in groups unlike other cats. 이렇게. Unlike는 어떤 뜻이에요? 뭐뭐과 다르게. 이런 뜻이에요. Unlike는. 그러니까 다른 고양이들과 다르게, 그들은 집단으로 잡니다. 아.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살잖아요. 굉장히. 네. 응. 오케이? 네. 얘는 이제 뭐, 한 문장 보면 답이 나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응.